전자심 지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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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위한 지식방송입니다 새로운 M8000 버트를 이용한 미피 M5 물리계층 분석 솔루션을 애질런트 코리아의 서동현 차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전화하겠습니다 오늘 서동현 차장님하고요 옆에는 랩다운 이어진 차장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게스트를 모실 분은 여기 사진에 있는 분 아닌가요? 이분은 다른 분인 것 같은데 약간 노화됐습니다 몇 년 전 사진입니까 몇 년 전 사진이니까 아 그건 비밀입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결혼하기 전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오늘 먼저 제가 아까 퀴즈 했는데 애질런트로 우리가 익히 알던 것이 회사 이름이 이제 여기 보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로 바뀐 것 같은데 이게 8월달부터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HP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자캐츠키 사업부가 99년도에 이제 애질런트로 분사가 됐는데요 이제 8월부터 키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올해 11월에 완전히 독립을 해서 각각의 업체명으로 이제 영업을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존의 애질런트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에 이제 생명과학 쪽 화학분석기 사업부가 남아있습니다 아 네 그럼 코리아도 약간 분리되는 겁니까 완전히 전 세계가 네 분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회사명은 키사이트는 훨씬 더 21세기적인 약간 느낌이 들어요 아 정말요 애질런트보다는 네 제가 잠깐 의미를 설명드리면 키는 이제 성공의 열쇠라는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인사이트 저희가 여기 적혀있지만 75년 동안 측정 업계에서 이제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인사이트 인사이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또 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미피에 이제 종사하시는 엔지니어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네 네 서두현 차장님이 또 많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네 유익한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요 그 질문은요 이따 Q&A 시간에 쓰지 마시고요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쓰시면 언제든지 댓글 창에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한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이 어 나 이거 알고 있어 하면 코멘트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렇게 서로 지식이 공유되고 관점 서로 공유하는 그런 오늘 방송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따가 설문하고 오늘 질문 잘한 분한테는 저희가 로지텍 무선 마우스 하고요 락앤락 머그잔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창님 네 자 그럼 오늘 일단은 뭐야 어떤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오늘 주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이시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주제로는 미피 엠파이를 잡았지만 저희가 일단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M8000이라는 새로운 PDRT를 소개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미피 엠파이를 저는 잘 몰라가지고 미피 엠파이란 게 이게 그 애질런트의 어떤 뭐 프로토클나 그런 제품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일반 글로벌한 스탠다드인 거죠? 표준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것이 나온 겁니까? 현재 뭐 어떤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폰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내부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부가 바로 이런 미피 엠파이나 혹은 미피 디파이나 혹은 새롭게 출시될 미피 c파이 같은 이런 물리 계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리 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속으로 신호 처리를 하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고속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고속으로 하는 것을 잘 또 잡아내는 맞습니다 개직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그 지금부터 서동현 차원님께서 아주 그 전문적인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애즐런트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동현이라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실 텐데 뭐 오늘은 제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나 뵙게 됐네요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뭐 들어오신 그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m8000 brt를 이용한 미피 엠파이 물리 계층 분석 솔루션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 드릴 것이며 추후에 온라인 그 참석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추후에 저희 애즐런트로 혹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새로운 m8000 brt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미피 엠파이 관련돼서 분석 솔루션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아젠다를 보시면 하이스피드 디지털 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미피 얼라이언스가 도대체 어떤 협회인지 무엇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잠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하신 분 중에 미피 엠파이를 실제로 디자인하거나 관련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피 엠파이 베이직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오늘 주제에 맞게 그 다음으로는 hsrx 즉 데이터를 전송하는 txrx 관련된 rx 테스트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스펙은 어떻게 돼 있고 뭐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저희 에이즐런트의 테스트 셋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q&a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제 디지털 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그림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컨슈머 그 다음에 컴퓨팅 그 다음에 데이터 컴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어로 디펜스 ad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은 바로 컨슈머 부분이죠 자 컨슈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분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대부분 갖고 있는 모바일 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메모리 쪽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자 저희 에이질런트가 2014년 15년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로 제너레이션 4 예전에 제너레이션 1, 2, 3까지 흘러오다가 지금은 이제 제너레이션 4까지 검토가 되고 있고 스펙이 조만간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PCI 스프레스 젠퍼, USB 3.1, 10Gbps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모바일 컴퓨팅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미피 관련된 자 미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넘버 원인 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모리 분야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모바일 폰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자 그 세 개 중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미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와 전화국과 강남 전화국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은 100Gbps 이더넷으로 전송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레이트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출연을 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테스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자 기존에 기존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TX 트랜스미터에 대한 테스트를 주로 해왔습니다 즉 트랜스미터가 정상적으로 잘 보냈다면 RX는 정상적으로 잘 받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TX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데이터 레이트들이 100Gbps, 10Gbps, 5Gbps 이런 식으로 데이터 레이트가 올라가면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I라는 모양이 굉장히 닫혀지게 됩니다 자 이런 I가 닫혀지는 모양이 결국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형태를 어떻게 RX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이 현재의 테스트 관점에서는 중요한 팩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에즐런트에서는 BRT 장비들을 시리즈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버트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왔던 J-BERT라는 N403B라는 장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M8000 시리즈라는 새로운 BRT 장비가 있습니다 자 이 장비는 올해 1월달에 새로 출시가 된 장비고요 그 전에 소개해드린 N403B라는 J-BERT를 그대로 그대로 그 J-BERT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능을 그대로 다 지원을 하면서 데이터 레이트도 업데이트 올라가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데이터 레이트는 16GB, 32GBps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ighly Integrated라는 얘기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Equalization이나 혹은 Emphasis나 Deemphasis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Insight to Calibration과 네 번째로 나와있는 Link Training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돼 있다가 이제 새로 M8000 시리즈부터 지원이 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BRT 장비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도표 형태로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채널 카운트 즉 멀티 채널, 멀티 레인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온레인부터 포레인까지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터, 디엠퍼시스, 인터피어런스 이런 기본적으로 트랜스미터가 가져야 되는 기능들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BR, 심벌에라, 프라임에라, 링크 트레이닝, 이퀄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이 에러 디텍터 쪽에서 추가가 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레이트입니다 데이터레이트 기존에 12.5기가 혹은 13.5기가 bps까지 지원이 됐던 내용이 현재는 16기가 bps 혹은 32기가 bps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내용처럼 패턴 제너레이터로만 쓰실 수도 있고 혹시 CDR을 이용한 BRT 장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새로 출시되는 M8000 장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중에 두 가지 키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면 인사이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테스트 포인트라는 게 갈수록 트랜스미터 앞단 그 다음에 케이블 다음단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됐다가 현재는 실제로 칩 안으로까지 테스트 포인트가 지정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탭피 포인트를 지원하기 위한 인사이트 캘리브레이션이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로스나 ISI까지도 지원을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사이트 캘리브레이션은 적절한 TP 포인트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UT가 룩백 모드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테스트 모드가 가능한데 자 그 룩백 모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DUT에다 신호를 줘야만 이 DUT라는 놈이 룩백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이밍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비트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트 네고시에이션 그 다음에 DM persist 결국 테스트 모드로 빠지는 이런 앞에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BRT라는 장비가 해석을 해서 그 해석된 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신호를 다시 DUT로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룩백 트레이닝 혹은 링크 트레이닝을 통해 DUT를 룩백 모드 테스트 모드로 빠트릴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특징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이스피드 디지털 테스트의 리딩을 저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하이스피드 디지털 인더스트리나 혹은 다양한 제너레이션에 대한 테스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지원하는 저런 푸드체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즐런트에서는 가운데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협회의 파트너 혹은 컨트리뷰터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탠다드를 만들 당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CTS 그 다음에 MOI 문서들을 작성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왔던 모든 테스트 솔루션에 항상 저희가 이노베이션에 해당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M8000이라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에즐런트 자체만의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커스터머 챌린지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모바일 미피 제너레이션 4에 해당하는 것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오늘은 주제에 맞게 미피 엠파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피 얼라이언스의 그 다음 주제로 미피 얼라이언스에 대한 골과 스탠다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피를 디자인하고 계시거나 혹은 미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분들은 앞에서 보시는 이런 그림을 하나 죄송합니다 이런 그림을 하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모바일 폰을 하나를 샘플을 뚜껑을 연 거죠 뚜껑을 열어보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양한 페르페럴이 있고 그 다양한 페르페럴에 해당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제각각의 스탠다드를 갖는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 바로 미피라는 미피파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피는 약자가 되겠는데요 모바일 인더스트리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내용처럼 자 내부 내부를 형성하는 즉 모바일 폰의 내부를 형성하는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컴퓨터빌리티와 리유즈를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그 이런 기능들 즉 리유즈나 컴퓨터빌리티나 혹은 그 다양한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미피가 스탠다드를 결정하고 그 스탠다드가 그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모바일 제품들에 적용이 되고 있다 그게 미피의 주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피의 그 하이라키를 잠깐 훑어보시면요 자 하이스피드 피지컬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실 때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와이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부에 장착되는 메모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디에 존재를 하느냐 바로 피지컬 스탠다드에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디파이를 이용해서 많이 구현이 되어왔습니다 하나 지금 디파이에 대해서 그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해상도 해상도도 높아지고 디스플레이하는 레졸루션도 좋아지면서 그 좋아진 해상도의 반의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레인 수를 늘리든가 혹은 데이터 속도를 늘려야 되는데 그 데이터 속도를 늘리는 측면에서 나온 새로운 피지컬 스탠다드가 바로 엠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엠파이에서 적용되는 엠파이를 적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간단하게 훑어보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CSI3 TSI2 UFS LLI SSIC NPCI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들은 엠파이를 설계하시거나 미필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자 CSI2 CSI3와 DSI2 UFS 같은 경우는 유니프로라는 프로토콜을 하나 더 거친다라는 부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유니프로라는 프로토콜을 한번 더 거친 후에 프로토콜을 또 한번 거치는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프로토콜을 두 개의 스탠다드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자 이런 상태에서 테스트 솔루션의 입장에서 보시면 프로토콜 레벨에 대한 테스트 솔루션과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테스트 솔루션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dpi에 대한 테스트 솔루션 혹은 mpi에 대한 테스트 솔루션은 스코프, brt, ena, tdr 이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측정이 가능하신데 프로토콜 레이어에 대한 테스트는 각각의 어플레이션과 각각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른 테스트 장비 혹은 다른 테스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mpi 엠파이에 혹은 mpi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mpi 엠파이에 대한 베이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pi 엠파이는 앞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링크와 서브링크와 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링크는 각각의 레인은 디퍼런셜 시그넬링과 8b 10b 코딩을 이용한다 라는 부분 이거는 어떤 스탠다드를 하시더라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엠파이에 관련돼서 각각의 레인 혹은 서브링크 이런 링크들이 어떤 옵션들을 갖는지 밑에 보시면 하이 스피드 혹은 로우 스피드 하이 스피드 로우 스피드 혹은 로우 파워 모드라는 두 개의 동작 모드를 가진다 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볼티지 레벨도 하이 볼티지와 스몰 볼티지 보통 이제 라지 볼티지와 스몰 볼티지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구요 하이 볼티지와 로우 볼티지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개의 볼티지 모드가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 터미네이션과 터미네이션과 난 터미네이션이라는 두 가지의 터미네이션 모드까지 존재한다라는 거 또 이 미피 엠파이에서 특이할 만한 옵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동작 모드에 따라서 하이 볼티지 혹은 라지 볼티지를 쓸지 터미네이션 혹은 난 터미네이션을 쓸지는 개발자 혹은 작절한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미피 파이에 대한 데이터 레이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로우 파워 모드를 보시면은 로우 파워는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눠져 있습니다 타입 2는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그 밑에 적혀있는 글처럼 DGRF V4라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토콜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되지는 않는데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트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 목적은 위피 엠파이 타입 1과 H의 S 모드라가 되겠습니다 엠파이 같은 경우에 타입 1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트가 기어 1을 중심으로 하이 데이터 레이트는 각각 두 배의 데이터 레이트를 갖고 서로 각각의 데이터 기어들은 약간의 중첩을 데이터 레이트 중첩을 갖는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또한 터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NTRT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트는 참고를 하시고요 PWM 그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 오늘의 제목에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하이 스피드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하이 스피드 모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기어 1, 2, 3까지 에 대한 스탠다드가 완료가 돼서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기어 4에 대한 내용은 현재 작업 중 즉 진행 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어 1에 대해서 1.248이라는 데이터 레이트 A 데이터 레이트 그 다음에 B 데이터 레이트는 1.458이라는 두 개의 각각의 데이터 레이트가 지정이 돼 있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터미네이션도 RT와 NT로 나눠져서 지원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어 2에 대한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미피 엠파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마 중점을 두고 계실 거고요 아마 올해 말 정도에 되면 CTS가 완료되는 상황에 따라서 기어 3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어 1 AB 데이터 레이트 어떻게 결정 됐느냐 보시면 사용하는 레퍼런스 클럭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 레퍼런스 클럭은 실제로 DGRF V4 를 통해서 결정된 레퍼런스 클럭이 되겠고요 거기에 적절한 커먼 멀티플라이어를 곱하면 A 데이터 레이트 1.248 데이터 레이트 기가 bps로 동일한 데이터 레이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B 데이터 레이트 는 A 데이터 레이트 와 약간 차이를 둬서 데이터 레이트 사이끼리의 어떤 인터퓼런스를 막기 위해서 차이를 뒀는데 실제로 커먼 인티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b 데이터 레이트 의 1.459 와 1.456 의 평균을 낸 값으로 b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b 데이터 레이트는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톨러런스에 대해서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000 ppm 정도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타이원 rx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테이트 머신은 꼭 미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혹은 스탠다드에서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자 미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스테이트 머신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트랜지션은 TX가 TX가 어떤 시그널링 어떤 커맨드를 보내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라는 부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세 가지의 파워 세이빙 모드가 존재를 합니다 자 하이버네이션 슬립 스토리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자 하이버네이션은 파워 세이빙 스테이트고 스테이트를 보시면 DIFZ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를 스톨 하이버네이션이라고 부르도록 부르게 명칭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살표나 검은색 화살표를 잘 보시면 하이버네이션에서 스톨이나 슬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슬립과 스톨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자 반드시 트랜스미터가 DIFZ 즉 터미네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DIF P라는 즉 포지티브라는 로지컬 1을 보내주게 되면 스톨 혹은 슬립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슬립 다음은 PWM 즉 로우 파워 혹은 로우 스피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전송 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스톨 다음은 하이 스피드 버스트 시그널을 보내는 스테이트머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스테이트머신 여러분들이 그 관련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자 스테이트머신은 꼭 반드시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CTS로 넘어왔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미피에 대한 간략한 베이직 그 다음에 스테이트머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CTS 우리가 보통 컨퍼머스 테스트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이 CTS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CTS 버전 1.0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0은 리비전 스탠다드 리비전 1과 1.0과 2.0 혹은 1.x 2.x 를 포함하는 그 테스트 항목들을 열거해 놓은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서에는 실제로 섹션과 그룹으로 나눠져 있구요 섹션1은 트랜스미터 섹션2는 리시버 섹션3는 트랜스미터 리시버에 대한 임피던스 측정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각 섹션은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그 그룹이 리시버에 대해서 나눠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 즉 2.1x 그룹은 실제로 hs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구요 2.2.x 로 나가는 두 번째 그룹은 지금 lp 혹은 로우스피드에 대한 테스트 항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2.3.x 로 나가는 테스트 항목들은 실제로 모듈2에 대한 테스트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테스트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테스트 항목들이 사실은 위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저희 테스트 솔루션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모두 지금 에이즐런트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즉 CTS 리비전 1.0을 에이즐런트 솔루션은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말이 좀 빠른가요? 네 조금 빠르긴 한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그 인덱스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오버뷰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핵심 내용이긴 한데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뭐 지터 스펙에 대한 버짓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시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컴퍼먼스 테스트를 위한 스펙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x에 대한 I 다이그램 그 데피니션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는 이 I 다이그램이 적절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즉 트랜스미터에서 나오는 시그넨들은 스탠다드에서 정의되어 있는 마스크들을 절대 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룰이 있는 거죠 하지만 Rx에서는 그런 룰을 지키기 보다는 저 지금 보시는 이제 마스크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IWITH와 IHEIGHT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IWITH 말 그대로 토탈지터죠 IHEIGHT IHEIGHT 값도 스탠다드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오늘은 오늘은 IWITH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는 건 스탠다드에 나와있는 지터 버짓입니다 자 이 지터 버짓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토탈지터와 숏텀 토탈지터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 자 이거는 태생이 실제로 실제로 DGRF라는 스탠다드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로 나눠지는 토탈지터에 대한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 자 랜덤지터에 대한 부분이 스탠다드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랜덤지터 혹은 쇼텀 하이 프리퀀시에 대한 랜덤지터는 토탈지터에서 디터믹 지터를 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커브를 한번 보면 밑에 있는 X축은 모듈레이션 프리퀀시가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Y축은 토탈지터 혹은 쇼텀에 대한 토탈지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탈지터를 디터믹 지터와 랜덤지터 혹은 쇼텀에 대한 디터믹 지터 쇼텀에 대한 랜덤지터를 적절하게 잘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정답은 뭘까요 M8000 시리즈라는 것은 이 모든 토탈지터를 정확하게 구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드텀에 대한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하는 주파수 영역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 리비전 미피 엠파이 리비전 3.0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CTS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1이 될지 2.0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0에서 아마 로우 프리퀀시에 대한 지터가 다시 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롱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터 스펙 보시면 태생은 DGRFV4입니다 그 DGRFV4라는 인터페이스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스탠다드에 맞게 정의가 됐고요 세 개의 구별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FLHS라는 컷오프 프리퀀시 두 번째 30분의 1 UI라는 프리퀀시 마지막으로 2분의 1 UI라는 세 번째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값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지 앞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스탠다드나 지터 스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대체 컨퍼먼스 테스트 스펙에서는 어떻게 이걸 구현해서 테스트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실제로 토탈 지터는 회색 그레이로 되어 있는데 그 회색 그레이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ISI라는 지터가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트랜스미션 라인이든 혹은 케이블이든 어떤 형태로든 ISI라는 지터가 항상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랜덤 지터 라고 하는 것은 주 원인이 트랜스미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랜스미터 지터의 랜덤 지터와 리시버의 랜덤 지터 스펙이 동일합니다 어쨌든 랜덤 지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더해질 거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터미스 지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CTS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랜덤 지터에 대해서는 자 중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MTRJ 미드텀 랜덤 지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조금 크게 빨간색으로 쇼텀 랜덤 지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톤의 2톤의 랜덤 지터를 만들어서 인젝션을 즉 RX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디터미스 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STDJ 쇼텀에 대한 디터미스 지터 자 이 지터는 항상 존재하는 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그넬링 혹은 DGIF라는 어떤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 크기만큼의 그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크기만큼의 지터가 항상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로 로우프리컨시 에서부터 하이프리컨시로 4개의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페이오딕 지터를 인젝션해서 전체적으로 4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테스트하도록 제한이 돼 있고 실제로 UNHIOL이라는 실제로 뉴엔피셜 대학에서도 이런 형태대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컷오프 프리컨시 이하에 있는 내용은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왜 이 네 가지를 쓰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의 지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젝션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 라는 내용으로 RS 테스트 셋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업 즉 RS 스트레스 시그널 제너레이션에 대한 테스트 셋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은 항상 TP라는 것이 정의가 돼 있고 이 TP 포인트가 그 스펙에 스펙에 의해서 정의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토탈지터라고 얘기하는 부분 다 테스트 포인트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토탈지터에 대한 부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패턴 제너레이터라는 장비가 있고 ISI 지터를 인젝션하기 위한 ISI 컨퍼먼스 채널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브레이크아웃 트레이스라는 게 에이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트레이스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토탈지터 즉 어떤 포인트냐 TP 포인트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TP 포인트를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패턴 제너레이터라는 장비에서 제가 지터를 1을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실제로 DUT에다가 전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1이라는 크기가 TP 포인트에서 1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 변수들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냐면 바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기능은 맵핑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즉 패턴 제너레이터라는 장비에서 지터를 제너레이션 했을 때 실제 TP 포인트에서는 얼마가 만들어지는지 에 대한 측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TP 포인트에서 디터 스펙에 맞는 혹은 I height에 맞는 I width에 맞는 신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호를 쏴줘야 되느냐 자 이 관점으로 보시면 아마 맵핑 테이블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아웃 트레이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실제로는 리플리카 트레이스를 만들어서 그 부분이 그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ISI 지터로 그 캘리브레이션이 같이 동일하게 되는 형태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ASIC 테스트를 하신다 하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아웃 트레이스나 혹은 리플리카 트레이스를 만들어 주셔서 그 포인트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분리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 ASIC 위에다가 함께 만들어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분리했을 때의 문제는 분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보드가 만들어지면 그 분리한 트레이스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 HSRX 테스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M8000이나 혹은 N403 시리얼 BRT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 중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터 스펙이었고요 지터 칵테일 혹은 지터 버젯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주제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셋업입니다 자 지금은 원 레인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려 놓은 것 뿐이지 M8000이라는 새로 나온 새로 에이즐런트에서 출시한 이 BRT는 멀티레인 포 채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 채널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캘리브레이션을 함께 됩니다 리플리카 채널과 ISI 채널 이용해서 실제 테스트 레인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 테스트 레인이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ISI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혹시 사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사타 같은 경우는 이 사타를 테스트하실 때 사용했던 이 트레이스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자 강제로 트레이스를 넣고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캘리브레이션을 프로시저를 보시는 것처럼 자 랜덤 지터에 대해서 자 테스트 토탈 랜덤 지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쇼텀에 대한 랜덤 지터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자 두 가지 포인트 설명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미드텀에 대한 랜덤 지터 두 번째 쇼텀에 대한 랜덤 지터 세 번째 페이리어딕 지터 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고정되어 있는 하이 프리퀸시 성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아 죄송합니다 거꾸로 됐네요 그 랜덤 지터 세 번째 게 바로 그 지터 프리퀸시 그래서 컷오프 프리퀸시 10메가 그 다음에 클럭 프리퀸시 그 다음에 그 30분의 1 UI 프리퀸시에 대해서 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240MHz에 대한 그 그 쇼텀에 대한 시누스 워달 지터 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다 얻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자 여기서 측정적인 거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ISI 값 뭐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듀얼밴드의 RJ 듀얼톤의 시누스 워달 지터 소스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듀얼 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 자 왼쪽에 보시면 저희 에이질런트 M8000 시리즈에 해당하는 UI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2톤에 대한 랜덤 지터는 랜덤 지터 하나와 그 바운디드 언코롤레이터 지터 즉 두 가지를 써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톤의 랜덤 지터 제네레이션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페를디드 지터 2톤이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하나 하이 프리퀀시에 대한 거 하나 로우 프리퀀시에 대한 컷오프 프리퀀시 10메가 그 다음에 클럭 프리퀀시 그 다음에 30분의 1 UI 자 그거는 두 가지의 저희 에이질런트 장비에선 두 가지의 페를디드 지터 성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PJ1과 PJ2 자 그러면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겠네요 캘리브레이션 끝났죠 소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소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멀티 채널 지원한다라는 거 모든 지터 소스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멀티레인 멀티레인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에러 체킹 자 실제로 지터를 쐈습니다 그리고 이 에러 체킹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RX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옵션에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룻백 모드가 지원이 된다면 BRT 장비의 에러 디텍터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겠죠 즉 리시버로 받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룻백을 통해서 트랜스미터로 다시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BRT라는 장비는 패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신호를 쏘고 룻백된 데이터를 에러 디텍터라는 모듈을 통해서 받습니다 자 보낸 데이터 알고 있죠 받은 데이터 있습니다 그 두 데이터를 비교해서 여기에 비트 에러가 있는지 프레임 에러가 있는지 심볼 에러가 있는지 파악하면 되겠죠 가장 심플합니다 단 문제점은 뭐냐면 MPI인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토콜마다 룻백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탠다드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옵션입니다 똑같이 에러 디텍터 BRT 장비의 에러 디텍터 혹은 오실러스코프를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체적인 에러 카운팅 기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PV 테스트 패턴 베리파이어 혹은 테스트 패킷 베리파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에러 디텍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비 입장에서는 패턴에다가 지터를 적절히 실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시버 자체가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에러 카운팅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에러 카운팅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적절하게 그 에러 카운트가 얼마가 있는지 레지스터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혹은 BRT라는 장비는 혹은 스코프라는 장비는 그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읽어놓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 익스터널 PC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익스터널 PC를 통해서 즉 뭐 ASIC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제대기나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PC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PC에서 카운팅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장비하고 PC가 연동이 돼서 IBER이라는 IBER 리더라는 DLL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읽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심플한 거 룻백 모드입니다 자 구현이 돼 있다면 가장 심플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자 앞에서 정리해 놓은 거는 스탠다드마다 어떻게 지정이 돼 있고 어떤 걸 레커만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DGRF V4 유니프로 그 다음에 LLI SSI CM PCIe까지 정리가 돼 있고요 유니프로는 그 위에 CSI3 DSI2 혹은 대표적인 UFS라는 것들도 이 유니프로를 통해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공이 여러분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룻백 모드가 지원이 돼 있다라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M8000 시리즈라는 새로운 출시된 BRT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모든 레인에 대해서 한 번에 테스트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자 리시버 테스트 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HS기어1,2만 나와있지만 기어3, 기어4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혹은 프로토콜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투레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백옴 디퍼런셜 그 다음에 포레인 자 이 부분들이 실제로 M8000이라는 새로 출시되는 저희 에이즐런트 BRT, 시리얼 BRT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을 봤구요 지금은 실제 BR 테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루프백을 사실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고 TPV라는 테스트 패턴 베리파이어를 구현을 해놨다고 해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현을 보시면 지금은 이제 N4903B라는 J버트에 대한 그림으로 올려놨지만 이게 M8000 시리즈라는 실제 시리얼 BRT와 똑같은 구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패턴 제너레이터가 적절한 지터가 인젝션 돼 있는 패턴 시그널들을 보내고 ISI 채널을 통해서 ISI 지터가 인젝션이 추가가 되고 이게 MRX라는 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DUT가 할 일은 사실은 이게 할 일이라고 얘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MRX가 해야 될 일은 받은 데이터를 적절히 잘 복구를 하고 이 적절히 복구한 데이터를 MTX라는 대로 다시 룩백해서 MTX로 이 데이터를 다시 보낼 수 있는 기능은 구현이 돼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MRX가 잘못되어 있다 내부에 있는 CDR이 잘못되어 있든 아니면 디코딩하는 게 잘못되어 있든 만약에 그렇게 되면 MTX 쪽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보낼 거고요 즉 BRT라는 장비 RX로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즉 에러가 들어올 겁니다 즉 그러면 장비는 보낸 데이터 알고 있고 받은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에러가 있으니 이게 에러가 몇 개가 있고 정해져 있는 시간동안 측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타겟 스레셀드 BR 스레셀드가 미피 엠파이 같은 경우는 10에 10에 마이너스 10승인데요 그 값을 만족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해서 이 DUT 즉 미피 엠파이 RX라는 이 놈이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저희 에이즐런트에서는 외부 PC를 이용해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 솔루션까지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59990A라는 옵션 159번 이게 이제 엠파이에 대한 트랜스미터 리시버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제가 여기다가는 조금 약간의 실수가 있는데 BRT 장비가 지금 N4903B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M8000 시리즈 오늘 소개해드린 M8000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제공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 다른 BRT 아마 81250이라는 파버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파버트라는 장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엠파이 RX 테스트 혹은 TX 테스트를 위해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쓰시면 모든 테스트가 간략하게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이 소프트웨어는 앞에서 잠깐 보신 테이블이죠 지금 이 테이블에서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 X 표시로 되어있는 것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테스트를 구현해 놓은 거고요 X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것은 테스트가 불가능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3개 4개죠 3개네요 3개 빼고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소프트웨어의 UI입니다 자 UI를 보시는 것처럼 자 실제 프로세스는 캘리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RX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자 캘리브레이션도 하이 스피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로우 파워 혹은 로우 스피드에 대해서 각각 캘리브레이션을 하고요 RX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하이 스피드 로우 파워를 나눠서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N590A의 하나의 예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볼 수 있는 팝업 커넥션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캘리브레이션 해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장비가 바뀌면 그 장비에 맞게 또 그 적절한 그림을 또 띄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셋업을 해 놓으시고 실제로 캘리브레이션은 에즐런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얼타임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서 이의 지터 그러니까 EH죠 I height I width가 얼마인지 측정해서 실제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써보신 분들도 사실 이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테스트 프로시저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테스트 셋업 커넥션 다이어그램에 맞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간혹 가다가 레인1을 레인2에다가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ISI 채널을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제 간단한 예인데 뭐 사타에 ISI 박스를 그대로 쓰긴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젠1, 젠2, 젠3가 있습니다 젠1만 쓰는데 그거를 젠2에다 꽂았다든가 그러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페일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커넥션 부분이 정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면 캘리브레이션도 정상적으로 잘 될 것이고 그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한 테스트도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에즐런트 테스트 캘리브레이션 셋업과 실제로 RS 테스트 테스트 셋업이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심플하게 구성하실 수도 있고 캘리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어스리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기어스리 데이터레이트 지금 지금 5Gbps 이상급으로 나와있구요 아직 CTS까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셔야 어떤 부분이 될지는 그 어떻게 테스트를 할지는 나올텐데 뭐 디엠퍼시스가 추가된다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CTS에서 어떻게 테스트 할지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샘플을 보여드리면 기어2에 대해서 디엠퍼시스를 안 했을 때의 아이가 기어3에서 엠퍼시스를 안 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I가 거의 다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이터레이트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어3에서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엠퍼시스를 이용을 해서 I를 어떻게든지 강제로 열기 위한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충분하지는 않아요 저 값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셔야 그런 부분들도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테스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빨리 진행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체적인 오버뷰한 내용 설명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서머리에 대한 부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즐란트 솔루션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M8000 시리즈라는 BRT를 이용해서 모든 테스트가 가능하고 당연히 기존 제품들은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젠3 죄송합니다 기어3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새로 출시되는 데이터 출시되는 BRT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모든 테스트 항목들이 커버가 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뭐 어떤 그 BR 테스트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자 에지언트 솔루션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관련된 문서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에지언트 어플리케이션 노트 한번 꼭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 익스퍼트 엔지니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노트인데요 리시버 테스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뭐 어떤 테스트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 솔루션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황이 제가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제 Q&A 세션인데요 그 실제로 제가 고른 건 아니지만 옆에 계신 분이 골라서 저에게 두 가지 두 가지 정도를 골라 주셨네요 자 질문입니다 엠파이 리시버 테스트의 경우 고성능 오실로스코프만 있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캘리브레이션에서도 스코프가 사용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캘리브레이션입니다 RX 테스트에서는 따라서 고성능 스코프 즉 적절하게 기어1 기어2 기어3에 대한 측정 밴드위스를 커버할 수 있는 고성능 스코프만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 가끔 가다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사 장비는 자동화가 자동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측정의 다양한 변화로 인한 측정 사이클을 줄이는 것에 어느 정도 장점이 있을까요? 다양한 변화로 인한 측정 사이클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이즐런터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존재는 하는데 매뉴얼적인 테스트 솔루션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엠파이 프레임 제너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프레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테스트 포인트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즉 장비에서 지원하는 어떤 볼티지 혹은 어떤 지터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얘기로 다시 변환될 수 있냐면 CTS에서 요구하는 테스트 솔루션 측정 조건에 해당하는 값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볼티지 레벨 다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디버깅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테스트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측정 사이클을 줄이기 위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많은 변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질문을 보내주신 장준님 김지호님 감사드리구요 이제 끝날 시간이 1분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엠파이 RxTest 솔루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질문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웹사이트에 이메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저한테 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다른 제가 모르는 것들은 또 저희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분들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지원을 얘기를 해드리고 자 오늘 많은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상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